네 선생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리딩을 할 때 명심해야 될 점 그러니까 타로카드를 한 장씩 읽기에 급해지지 않고 무엇을 봐야 되는지 어떤 걸 기억해야 되는지 인문과 전문가를 나누어서 진행을 해볼게요 내가 타로카드가 뭔지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래도 기본적으로 설명된 것 타로카드가 왜 이러한 원리를 가지는지 등등 타로카드에 대한 기본 개념 그 다음에 컨셉이죠 개념과 교양 수준에서 자세히 다룬 부분들 분명히 하고 오셔야 해요 하고 오셔야 하기 때문에 이 강의는 그래도 저의 앞전에 타로카드가 78장이고 어쩌고 저쩌고 했던 자세한 내용들 듣고 오셨다는 전제하에 입문편 계속 진행하는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 타로카드 리딩을 할 때 명심해야 할 점입니다 입문자용 클래스예요 전문가마는 조금 다릅니다 첫 번째 내가 입문자라는 전제하에 타로카드를 배우고 이제 3장이든 5장이든 7장이든 놓았어요 그러면 그걸 해석하기 위해서 쫙 깔아놓고 해석을 할 때 무엇이 중요한가를 지금 보는 거예요 첫 번째 카드 전체의 분위기를 봐라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당연한 말 같겠지만 우리가 처음 배울 때 바보는 자유분방하고 순수하고 아는 것이 없을 수 있고 혹은 뭐 자유분방하다 보니 관계에서는 책임감이 없고 이런 것들을 배우실 거예요 마법사는 다재다능하고 매력 있고 능력 있고 멋지고 젊고 막 이런 것들 많이 배우셨을 거고요 이제 다양한 내용들 키워드들이 쭉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카드가 0번 1번 나왔다고 치면 이걸 한 장 한 장 읽기가 바빠요 우리가 이 카드가 나오긴 나왔는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그러다 보니 내가 배운 것 안에서 우선순위와 어떤 핵심 중요도를 간파하는 수단 없이 어떤 그러한 방향성 없이 해석하기에 급급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오늘 첫 번째 카드를 한 장을 뽑을 어떤 질문을 가지고 세 장 혹은 일곱 장, 열 장을 뽑았어요 선생님 배열법에 대해서는 이 다음 시간에 할게요 선생님 첫 번째는 우리 교양편에서 했던 대로 질문이 있어야 되고 정확한 질문에 대해서 뽑겠죠 뽑을 때 무조건 뽑는 게 마음대로 뽑는 게 아니고 한 장, 두 장, 세 장, 네 장, 일곱 장, 열 장 이런 식으로 어떤 자리별로 의미가 있는 배열법을 가지고 뽑는 게 정확해요 선생님 안정화된 배열법이 좋아요 선생님 이건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게요 이 배열법을 토대로 카드들을 뽑았을 때 한 장, 한 장, 한 장 읽어서 답을 내려고 하시면 안 되고요 이 세 장은 하나의 세트예요 선생님 원 세트예요 하나, 하나, 하나 세 개가 원 플러스 원 플러스 원인데 이게 하나의 세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장만 가지고 읽을 수 없어요 선생님 제가 지금 해석을 보니까 세 장을 갖고 읽어야 되는데 이 세 번째 의미를 모르겠고 한 장, 두 장만 읽는 경우예요 이게 일반적인데 일반적이고 선생님이 잘못하시는 것도 아니지만 원래 이 카드가 이렇게 두 장이 나온 이유는 마지막 장, 세 장이 있다는 전제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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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장이 나머지 두 장이 나온 거예요 선생님 타로가 생각보다 생각보다 선생님 하나의 컨셉트가 정확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세 장을 뽑기로 하고 세 장을 뽑았으면 나머지 한 장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이 한 장이 있기 때문에 두 장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장만 읽을 것 같으면 처음부터 두 장을 뽑고 이 두 장을 해석하는 거면 오케이예요 그런데 이 세 장 속의 두 장하고 두 장을 뽑은 두 장하고는 구성이 다를 거라는 거예요 우리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선생님 예를 들면 제가 자꾸 애인 얘기해서 죄송해요 그런데 제가 생각나는 예시가 없는데 저하고 애인하고 사랑을 나눴어요 선생님 이 사랑을 나눴는데 이 사랑을 나누면서 그 안에 약간의 트러블 문제가 있었다고 쳐요 선생님 그러면은 사랑을 나눴는데 트러블이 있었지만 우리는 그래도 행복해 이러한 내용이 있다고 쳐요 그게 세 장이에요 그런데 사랑을 나눴는데 트러블이 있어까지만 읽고 행복해는 뭔 소린지 이해가 안 돼서 여기까지만 읽으면 아 사랑을 나눴는데 문제가 있는 커플이구나 이게 지금 문제가 있다에 꽂히게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또 내담자가 결론은 뭐예요 사랑을 나눠서 문제는 있지만 행복하다는 거잖아요 이게 세 장이 하나의 세트예요 그런데 이걸 만약에 두 장으로 뽑았을 것 같으면 이 커플의 사랑 속에 일부 약간의 사소한 트러블이 있을 수 있지만 이 커플은 진정한 사랑을 하고 있어 이렇게 두 장의 또 다른 구성이 있어요 선생님 그러니까 뭐예요 세 장을 뽑았으면 선생님 이게 지금 입문이 또 아닌 것 같은데 죄송해요 세 장을 뽑았으면 세 장을 다 읽어야 되고 세 장이 이렇게 나온 데는 각각의 장이 있기 때문에 유기적으로 연기해서 나온 거예요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냥 얼굴 선생님이 드리민 게 아니에요 창문 열고 선생님 교황 카드가 나 교황이야 이러고 나 혼자 읽어줘 이렇게 하고 나온 게 아니에요 교황은 황제와 러버스의 손을 잡고 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 장을 뽑았다면 이렇게 세 장에서 하나의 스토리인데 만약에 선생님이 여기서 처음부터 두 장을 뽑기로 했다면 이렇게 세 장이 안 나오고 뭐 이렇게 두 장이 나오고 예를 드는 거예요 이렇게 두 장이 나와서 다른 구성으로 나왔을 거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선생님께서 10초 동안 우리 사랑 이야기를 묘사하는 거랑 1분 동안 우리 사랑 이야기를 묘사하는 게 퀄리티적으로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럼 중요한 부분들을 가지고 또 중요하지 않다고 하더라도요 중요한 결론을 낸 어떤 원인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좀 읽기 애매하고 어렵다는 이유로 내가 쉬운 부분만 해석을 한다든지 선생님 혹은 전체를 안 보고 한 장 한 장 편협하게 해석하시는 경우에 이런 걸 선생님 제가 잡아드리려고 교육하는 거예요 독학을 많이 하시는 건 말리지 않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이죠 그런데 솔직히 강사나 현업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잡아드려야 될 방향성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 오픈베이직 강의라도 수강을 해보세요 선생님 사실은 어디서도 듣기 힘든 리딩 스킬이 중간중간 별것 아닌 것처럼 나오지만 어딘가에서는 500만원, 1000만원에 팔려나가는 그런 강의일 수도 있어요 선생님 그래서 이제 베이직 과정 잘 들어보시고요 첫 번째 그래서 카드 전체의 분위기를 살펴야 돼요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암울한 분위기가 많다면 이 커플이 결론이 어떻든지 간에 조금 어려운 상황들을 겪고 스트레스 상황, 속상한 상황, 실망스러운 상황 이런 것들을 겪고 있겠구나 혹은 이런 속시끄러워 보이는 카드 마음에 안 드는 카드들이 좀 많이 나온다면 이건 입문자 대상이니까 현업들이 당연한 소리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선생님 이제 입문자 과정입니다 그래서 입문인 경우 내가 처음 온 경우 8호 카드를 선생님 2장을 뽑거나 3장을 뽑거나 4장을 뽑겠다고 배열법대로 결정을 해야 돼요 선생님 배열법이 뭡니까? 이 다음 시간에 할게요 배열법대로 이번에는 내가 이 질문에 대해서 7장을 뽑을 거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뽑았다고 쳐요 선생님 그러면 우리 지금 프로들은 곧바로 알아채죠 이 커플이 굉장히 어려운 시간, 시련의 시간 서로 간에 갈등을 겪고 난 다음에 좀 서로 간에 휴식기를 가지거나 권폐기 내지는 서로 간에 좀 조율 보다는 각자의 시간을 임시로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겠다는 결론이 났을 거예요 또 한편은 한편으로 특정한 사람이 유달리 좀 이별의 시간 어떤 각자만의 시간에서 유달리 힘들어하고 있을 수 있겠구나 뭐 이런 것일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그건 왜 그러냐면 한쪽은 7번 한 질, 한쪽은 10번 칼이라면 이 상황에 대해서 지금 처해 있는 각자만의 마음 입장이 다른 거예요 선생님 나는 지금 나만의 시간이 필요해 일 수 있고 하는 사람은 나를 거부한다는 게 너무 힘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아 왜 이렇게 암울할까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되고 왜 이렇게 속시끄럽나 왜 이렇게 답답한가 왜 이렇게 카드들이 답답한가 왜 이렇게 카드들이 좀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카드들이 좀 어린애들이 많이 나왔구나 아 카드들이 자리에 많이 앉았구나 이런 것들로 판가름해 볼 수도 있고요 이제 뭐 선생님이 예전에 했던 그 정치 리딩 중에 모자를 썼다 왕관을 썼다 뭐 이런 것들로 파악을 해 볼 수도 있고요 이제 여러 가지 유기적인 것들을 판단하는데 대체로 카드의 분위기를 살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어두운 배경 음울한 카드들이 많이 나왔을까 이런 것들을 첫 번째로 좀 카드가 차갑고 어두워 보인다 내지는 여기 나오네요 카드들이 전체적으로 밝구나 아 카드들이 전체적으로 어둡구나 자 그리고 또 두 번째 편안하고 자유로운 카드들과 답답한 카드들 자 보시면은요 선생님 뭔가 굉장히 즐거워 보이고 화목해 보이고 이런 카드들이 있는가 하면 굉장히 힘들어 보이고 답답해 보이는 카드들일 수도 있어요 왜 이렇게 지쳐 보일까 뭐 이런 카드들이 많을 수도 있고요 선생님 아 이런 것들을 주의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처음에 잘 파악하셔야 돼요 자 입문 단계 때 처음 타로 카드 배울 때는요 카드를 78장을 처음부터 전문가처럼 마스터하려고 한다가 아니고 처음에는 아 이 카드가 뭘 말하려고 하나 이걸 파악해 보는 느낌적인 느낌을 알아보는 게 중요해요 선생님 그러니까 월하우스 모큼 근무 시간처럼 파헤치지 말고요 토요일, 일요일 주말처럼 프리하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자 처음에는요 욕심내지 않고 타로 카드를 관망할 수 있어야 돼요 전문가처럼 욕심내면 안 되고요 선생님 처음에는 분위기가 어떤지 자 분위기를 파악하는 것이 입문의 맨 첫 번째 해야 될 단계예요 나는 카드의 의미도 뭣도 모르겠다 하시면은요 아 이 그림만 봐도 오는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 얘들 분위기가 좋구나 안 좋구나 어떨 것 같다 어떨 것 같다라는 걸 먼저 전체적으로 한번 분위기를 살펴보세요 이 얘기 왜 하냐면요 처음에 타로 카드 잘하려는 욕심에 너무 처음부터 한 장 한 장 열심히 배우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얘기는 입문보다는 전문가 과정에 중요해져요 전문가 과정의 첫 번째가 레이저와 마이너를 파악하라 이거 두 번째는 수비학인데 이게 분위기를 파악하라에 어떻게 보면 입문 때는 그런 말 하면 너무 어렵기 때문에요 이제 분위기를 봐라 어떤 분위기인지 프리하고 편안해 보이는지 굉장히 고민스럽고 답답하고 암울해 보이는지 그 다음에 카드들 읽는 것 중에 좀 중요한 게 카드들이 전체적으로 좀 안정되어 있는지 아니면 붕떠거나 혹은 굉장히 불안정하고 어긋나 보이는지 이런 게 중요해요 불안정하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이런 게 안정되었다는 의미고요 이런 게 불안정하다는 의미예요 한눈에 보셔도 아시겠죠 자 이런 게 안정되어 있다는 말이고 이런 게 불안정하다는 의미예요 선생님 이게 선생님 그러면 이것도 불안정할까요? 이것도 불안정한가요? 굉장히 좋아 보이지 않는 카드들인데 이제 좀 부정적으로 보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안정입니다 무엇의 안정이냐면 원소의 안정이에요 이제 이런 어떤 컵카드의 안정이고 동전 카드의 안정인데 왜 그러냐면요 선생님 숫자 4는 하나 둘 셋 4개 갑니다 자 굴려도 굴러가지 않죠 자주 제 강의 들으신 분들이 자주 듣겠지만 굴려도 굴러가지 않는 안정된 사각 테이블이에요 그래서 숫자 4번은 모두 안정된 형태를 취해요 이건 이제 입문 과정을 넘어서면 그게 명확하게 배웠기 때문에 알 수 있는데 그림을 보면 움직이지 않잖아요 선생님 움직이지 않죠 그 다음에 어떤 무언가 굉장히 틀을 가지고 바닥에 앉아 있잖아요 평평한 바닥이 여기는 울퉁불퉁한데 평평한 바닥이죠 그러니까 평평한 바닥 위에 세워놓은 그 완즈 4개의 구조물이기 때문에 안정이에요 선생님 여긴 누워서 편안해 보이죠 휴식을 말하고 전체적으로 안정된 형태를 취하고 있죠 안정이에요 선생님 그래서 전체적으로 안정되어 있느냐 혹은 불안정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선생님 왜냐하면 안정되어 있다는 것은 크게 지금 움직임이나 변동사항이 없고 뭔가 움직일 의향이 없다는 걸 뜻할 수 있고요 5번 변동사항에 있다는 것 불안정하다는 것은 불안정이 안정화되어 가야 하기 때문에 움직일 수밖에 없는 어떤 뭔가 굉장히 요동치는 상태 혹은 안정화를 위해 지금 일시적인 어떤 고충을 겪고 있는 상태라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선생님 죄송해요 제가 말이 어려운데 지금 안정과 불안정인지 파악을 해봐야 되고 편안한지 답답한지 밝은지 어두운지 이런 전체적인 분위기를 파악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노인이 나왔는지 어린아이가 나왔는지 뭐 이런 것들 중요하다는 거예요 선생님 애들이 많이 나오는지 노인들이 많이 나오고 좀 영감님들이 많이 나오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어떤 이 질문에 대한 상황에 있어서 나의 대처 방식이 좀 애처럼 처음 배우는 느낌 걸음마 떼는 느낌으로 가고 있는 거지 노인처럼 뭐 세상 다 살아고 연륜이 있고 성숙된 상황인지 수염이 보이죠 선생님 연륜이 있고 성숙된 상황인지 아니면 아직은 배워가고 설렘의 단계 있는 상황인지 어린애들이 많이 나왔는지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카드 전체의 분위기를 봐야 해요 봐야 해요 선생님 제 강의가 천천히 할 때는 천천히 하는데 빨리 할 때는 빨리 하고 호흡이 굉장히 가파른 대신 자세하게 해요 반복하고 이게 천천히 하면서 한 번만 말씀드리지 않고 좀 빨리 하면서 반복적으로 다양한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는 게 제 어떤 방식이에요 선생님 그래서 호흡이 굉장히 빠르다 느끼실 수 있는데요 내가 습관적으로 빠르면 다시 들어야 돼 하지 마시고 일단은 하나를 다 듣고 나면 만족이 되실 거예요 선생님 일단은 넘어가 봅시다 대충 선생님 방금 분위기를 전반적으로 살펴야 된다를 자세히 설명드린 거예요 굉장히 빠른 호흡으로 자 두 번째 카드 전체에서 결론을 찾아라인데 선생님 내가 해석할 줄을 모르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선생님 예를 들면 타워랑 달 카드예요 둘 다 좀 음울해 보이는 느낌이 강하죠 강하죠 그러면 결론을 낼 수 있어야 돼요 결론을 순서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는데 타워 다음에 달이 나오면 굉장히 어떤 충격 다음에 불안은 하지만 불안이 그래도 일부 완화되어 보이는 효과 지금 번개가 치고 번쩍번쩍하는 느낌은 있지만 타워보다는 선생님 입문 과정에 맞춰서 해석하는 거예요 제가 왜 저래 하지 말고 선생님 전문가 반 선생님들 지금 제가 왜 저렇게 수준 낮게 갑자기 내려가서 하지 마시고 입문 과정이에요 선생님 죄송해요 타로 카드를 보고 타워 카드가 벼락이 치는데 벼락이 치는 것보다는 조금 낫지 않습니까 상황이 그렇죠 선생님 딱 그냥 1, 2 이렇게 놓고 볼게요 내가 타로 카드를 몰라 제이 쌤 내가 타로를 모른다 설명해봐라 했을 때 벼락이 치는 거랑 이 카드랑 뭐가 더 그래도 나아 보이세요 2번이 낫죠 선생님 그러면 첫 번째 카드 두 번째 카드 이렇게 깔았다고 칠 때 이건 없다 치고 이렇게 두 장이 나왔어요 그러면 굉장히 심각하고 충격적인 어떤 사건 뒤에 상황 뒤에 속마음 뒤에 달 카드가 나왔으니 달 카드의 의미가 설사 좀 부정적일지언정 그래도 완화되었다고 봐야 돼요 완화 초보자 때도 그렇고 전문가도 심지어 하는 실수가 나쁜 카드로 배웠으니까 무조건 나쁘게만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운 대로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선생보다 제자가 나을 수도 있다는 걸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선생님 제 과정 들으시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 숙련되어서 코칭을 한다는 거지 선생님의 모든 것을 100% 가이드한다는 내용이 아니에요 제가 줄을 끌고 끌어가면 선생님이 줄을 잡고 딸려오시면서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배워야 돼요 선생님 내가 선생보다 낫구나 이렇게 자만하라는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를 가르쳤다고 하나만 받으면 안 되고 선생님 하나를 가르치면 그걸 응용해서 열 가지를 해낼 수 있는 분이 선생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입문이라고 선생님 내가 입문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내가 입문이지만 전문가의 씨앗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타워예요 방금 말씀드린 게 중요한 거예요 전문가도 마찬가지예요 타워인데 달로 넘어갔어요 그러면 둘 다 부정적인 키워드를 배웠어요 이거는 뭐 불안 우울 이렇게 배웠다고 쳐요 선생님 예를 드는 거예요 그중에 좀 부정적인 키워드가 있고 타워는 충격 파산 패배 엄청난 사건 배신 뭐 이런 것들로 배웠다고 쳐요 몇 가지 키워드만 이제 좀 입문 과정에서 듣기에 추상적이지 않은 분명한 키워드 중에 핵심을 가져와 본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이 사람이 파산한 사람이라고 쳐요 선생님 파산한 사람이라고 쳐요 근데 이렇게 두 장이 나왔어요 1번 2번 그러면은 이 순서대로면 어떻겠어요 지금 예시를 드는 거예요 이 순서대로면 파산을 해서 엄청난 충격 그 다음에 어떤 본인 회사가 도산을 하고 내가 뭐 집에 딱지가 붙고 그까진 아닐 수도 있지만 예시예요 어떤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고 지금도 확실하게 벗어나거나 나아진 상황은 아니지만 해결 방법을 찾지는 못했지만 그 상황은 그래도 1차적으로 지나가고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하는 상태에서 기복을 보이고 있죠 뚜렷한 명확한 답을 얻고 확실히 개선된 건 아니지만 그 충격이 지금 일부 가라앉고 지금 답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헤매고 계실 가능성이 보이는 거예요 왜 그렇게 선생님 나는 두 카드 다 너무 나빠 보이는데 전문가 가정도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선생님 나는 두 카드 다 나빠 보여서 선생님의 해석에 공감을 못하겠는데 그러면 전문가를 위해서 두 번째로 한번 또 살펴볼게요 첫 번째 달 카드가 나오고 그 결론이 타워인 경우 이러면 선생님의 말씀이 보다 더 일리가 있죠 그러니까 설마 설마 제발 제발 아닐 거야 아닐 거야 했는데 결국엔 파산하고 지금 너무 충격이야 이게 결론이에요 내가 아니길 바래 넘어가길 바래 이랬는데 결론이 타우면 충격이 온 거죠 선생님 충격이 온 거예요 근데 거꾸로 타워 다음에 달이면 뭐예요 충격적인 사건이 달로 지금 넘어오고 결론이 달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 달 안에 타워가 들어간 거라 선생님 이거 지금 입문이 맞나? 죄송합니다 달 안에 타워가 들어간 거라 지금 선생님 우리 지금 요즘 시대의 분들이 옛날하고 달라서 입문도 입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타워가 1번이고 2번이 달이면 사건의 완화다 그죠 그래서 충격적인 사건이 있을지언정 그리고 물론 완전히 나아져서 벗어난 상황은 아닐지언정 그래도 충격보다는 나은 상태에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입문과정에 맞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입문과정에 맞게 전문가 아닙니다 선생님 충격은 받았지만 좀 불안해 보이지만 그래도 충격은 완화될 정도의 멘탈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파산을 해서 만약에 달 다음에 결론이 타오면 뭐예요 이 타워 안에 달의 영향력이 들어간 거니까 설마 설마 아닐 거야 불안불안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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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면하는 모습이라고 쳐요 선생님 이게 외면하는 모습 외면 외면 불안불안 알 수 없어 해서 알 수 있어로 와버린 거예요 이거는 달빛에 의존한 것은 개인지 늑대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흐릿하고 희미하죠 잘 알 수 없어 알 수 없으니까 그래도 이렇게 넘어가 보자 무시해보자 무마해보자 하는 불안한 마음에서 타워는 확실하게 알려주는 거죠 외부사건의 개입 너 파산이야? 외부사건의 개입으로 인해서 확실히 본인이 인지가 되는 사건이 마련이 되어버린 거죠 이건 결론이 타오기 때문에 빼박으로 지금 충격을 당한 거고 충격이 달로 가면 충격을 받았지만 받았지만 불안한 상황 속에서 그래도 완화되어가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려는 건 강세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강세의 차이 그러면 같은 어떤 메이저 안에서의 순서 강세의 차이를 했는데 메이저와 마이너 사이에도 강세의 차이가 있어요 선생님 메이저와 마이너에서도 메이저가 어떻게 나오고 마이너가 어떻게 나왔느냐에 따라서 강세의 차이를 둬야 되는데 이런 당연한 것들을 배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독학했다는 이유로 혹은 배웠지만 내가 이런 것들을 알지 못했다는 이유로 그냥 선생님 보이는 대로 해석하는 경우 직관력은 뛰어나지만 구조적으로 취약점을 보여요 그래서 자꾸 적중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선생님 그래서 첫 번째 첫 번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카드 전체에서 결론이 뭔지를 찾아야 돼요 결론이 뭐야가 돼야 돼요 제정 상태에 대해서 물었는데 타워라서 어떻고 달이라서 어떻습니다 해놓고 결론이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 케이스 스터디를 며칠 이틀 전에 했는데 굉장히 많은 말들이 자세한 말들을 했는데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상황이 뭐다 하는 객관식에 가까운 답이 하나 있었는데 그런 건 안 내고 각자의 어떤 속마음 스토리텔링에만 집중하시는 경우 현업스럽게 리딩은 굉장히 풍요롭게 잘 하시는데 명확한 핵심을 짚지 못하시는 경우 약점이 있는 거고 또 어떻게 보면 사실은 선생님 구체적인 스토리텔링보다도 중요한 게 핵심을 짚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카드를 쫙 깔아놓고 아 이 카드의 결론은 뭐겠구나 세 장을 종합해서 결론을 낼 수 있어야 돼요 선생님 만약에 서론 본론 결론이라면 결론을 기반해서 서론 본론을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거고 배열 없이 어쨌든 세 장 전체를 보고 읽은 거라면 이 세 장을 통한 전체적인 결론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분위기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을 찾을 수 있어야 되고 결론을 찾는 습관이 나야 선생님 이상한 중간 변두리 예를 들면 타워 다음에 달이 결론이면 달 안에 타워의 영향력이 있어서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지만이 되어야 되는데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다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선생님 리딩에서 아예 다른 내용이죠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으나 지금 힘이 드나 불안한 과정을 겪으면서 나아가고 있다랑 충격적인 사건을 겪었어랑은 다른 내용이에요 선생님 달라요 비슷한 내용 같겠지만 아예 달라요 선생님 그래서 결론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일단은 내가 타로 리딩을 해보지 않아서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센 말대로 뭔가 카드에서 핵심을 찾아야 되는구나 전체적인 분위기를 찾아야 되는구나 한 장 한 장 한 장에 매몰되지 말아야 되는구나 나름의 카타로 카드 리딩에도 원칙이 있겠구나 이 정도는 아셔야 되겠죠 선생님 뭐 이런 거예요 죽음과 10번 칼 이렇게 나와서 중간에 나왔는데 심각한 카드가 나왔다고 타워가 나왔다고 죄송해요 타워가 나왔다고 해서 이 타워 카드에만 꽂혀서 너무 심각하게 있지 말라는 거예요 결론은 다를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예요 세 번째 자 전체적인 분위기와 어느 정도의 결론을 먼저 파악해 놓은 다음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순서대로 읽거나 상징부터 내가 아는 것부터 읽으려고 하다 보니 물론 제가 리딩 스킬에서 일단은 내담자인데 해석을 해드려야 되다 보니 아는 것을 읽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긴 해요 그런데 원칙적으로 제대로 된 리딩을 하려면 일단 전체적인 큰 틀을 숲을 파악하고 난 다음에 나무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숲이 파란 숲이구나 초록 숲이구나 뭐 노란 숲이구나를 본 다음에 구체적인 원인 안에 타워랑 이런 것들이 들었구나 이렇게 가야 큰 틀의 구조를 파악한 다음에 세부가 되는데 구조 없이 중구난방으로 읽다 보니까 원인이 결과가 되고 뭐 이런 뒤죽박죽식의 사연은 비슷해요 방금처럼 타워랑 달 카드가 순서가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갓이 좋지 않다는 건 알겠는데 순서가 바뀌어서 결론이 다른 리딩이 되는 거예요 비슷하지만 같은 상황을 놓고도 거의 엇비슷하게 리딩하는데 아예 그 내용의 결이 다른 경우가 많아요 이게 순서가 뒤바뀌어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결론과 숲이 먼저 도달을 한 다음에 세부적인 원인과 상징을 파악해 줘야 돼요 그런데 특히 직관으로 읽는 타로마스터들의 특징이 어떤 결론과 큰 틀 수피 없이 하나하나 하나 읽다 보니까 하나에 꽂혀서 약간의 어떤 리딩이 엉키거나 뒤바뀌거나 적중도에서 떨어지는 경우 그게 왜 그러냐면요 선생님 어떤 중요도의 간과예요 어떤 강세의 간과 그래서 그런 어떤 숲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전문가 과정에서는 그 숲을 파악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고요 이제 입문 때는 그까진 안 하셔도 돼요 일단은 분위기 결론이 있는 상태 안에서 원인이구나 아 이게 심각해 보이지만 단지 원인일 뿐이구나 그런 것들을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이런 구조를 명확하게 타로 리딩의 원칙이나 법칙이 있어요 이런 구조를 명확하게 아셔야 하는 것은 맞지만 또 자칫 이런 경우 있어요 타로카드의 영역은요 분명히 의식 너머의 세계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전차카드를 봤는데 오늘 유달리 전차카드가 이렇게 보여하면 내담자한테 분명히 되물어야 돼요 왜냐하면 인간의 직관력은 선생님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정확할 때가 대부분이라 다만 내 생각과 오인하면 안 돼요 왠지 뭐 이런 거예요 선생님 왠지 아 내 이 내담자가 지금 이 앞전에 왔던 내담자랑 비슷해 카드도 비슷해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비슷하게 하려는 경우 이런 경우에 편협한 리딩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생각을 가지고 이게 촉이라고 똥촉을 발휘하시면 안 되고요 그냥 너무나 명확하고 분명하고 이상하게 이 카드가 그렇게 느껴지고 나는 타워랑 달카드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는데 유달리 외롭게 느껴진다 유달리 배신감이 느껴진다 이건 선생님이 맞으실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똥촉이 아니고 진짜로 선생님 유달리 그렇게 느껴지는 것은 제이 쌤한테 또 어디 책에서 또 무언가에서 배운 건 지식이죠 카드는 어떻게 보면 지혜의 영역인 거예요 지혜의 영역은 우리 양 눈 사이 미간에서 미간보다 살짝 위인 제3의 눈 아츠나차크라는 곳에서 발현이 되는데요 발현이 됐기 때문에 선생님이 정보당 너머의 정보를 두 눈 카드를 보는 두 눈이 아니라 두 눈 넘어있는 제3의 눈 세 번째 눈이 전시한 모든 것을 보는 눈으로 느낀 거예요 에너지를 간파하고 잡아낸 거죠 그런 거라면 선생님의 리딩이 정확하기 때문에 제3의 눈이죠 선생님 제3의 눈인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혜를 의미하고요 사실 타로카드의 대부분의 것들이 제3의 눈과 지혜랑 연관되어 있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지혜와 직관이 발휘된 거라면 신뢰를 하고 그것을 기반해서 내담자와 소통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점이에요 타로카드를 어떻게 리딩해야 된다고 말해주지 않다 보니까 배운 키워드 안에서 해석하시려고 하시는데 아마 서양서적 보시면 그렇게 많이들 읽으셨을 거예요 지혜와 직관을 발휘하라 이게 카드 배열을 보고 내가 유달리 이렇게 느껴진다 해서 되물었을 때 유달리 이게 제가 옛날에 한번 말씀도 드린 적이 있는데 유달리 이게 이제 실제로 남성성이기도 한대요 성욕이기도 해요 상징적으로 실제로 이게 성욕이 올랐다가 치솟았다가 떨어지고 끝에 남자 쪽이 3번 칼이에요 3번 칼이에요 선생님 그래서 3번 칼이라는 건 아픔을 말하는 카드인데 이게 남자 카드고 두 사람 카드예요 사랑은 깊고 나체라 사랑을 나눴는데 성욕이 치솟았다가 급감했어요 이거는 발길을 했다가 갑자기 쑥 이제 풀려버렸다든지 그러면서 3번 칼이에요 남자 마음에 상처가 된 거죠 그래서 물어봤어요 지난 밤에 혹시 그리 오래된 게 아니에요 이거는 통찰을 발휘했을 때 왜 그래요 선생님 왜 오래된 사연이 아니에요 남자가 아직도 이것 때문에 힘겨워하고 있다는 자체가 마음에 남아있고 이렇게 힘들어한다는 자체가 최근일이라는 거예요 물론 아주 오래되었지만 트라우마화 되었을 수 있지만 이 커플은 그렇게 보기 어려웠어요 선생님 그래서 최근에 어제 잠자리를 하셨냐 오케이 그러면 남자가 갑자기 사정을 하거나 갑자기 뭐 그게 잘 안 됐느냐 맞다 소름 끼친다 이게 선생님 굉장한 척이 발현된 걸 수 있고요 이건 제이쌤이 경험이 많으니까 경험치가 발현된 거네 방금 말한 대로 오래된 일이 아닐 것이다 왜 이게 지금 아직도 이러고 있다는 거 남자는 남자가 아직도 이러고 있다는 게 최근 일이기 때문에 마음에 남은 것이다 이런 경험치 혹은 통찰에 대한 기반은 데이터죠 그러니까 선생님의 어떤 직관력과 경험, 연륜 그 다음에 상담 연륜 혹은 인생 연륜 그 다음에 통찰 이것은 하나 둘을 보면 열을 안다 통찰 이런 것들이 함께 발현되었을 때 정확한 리딩이 되는 거예요 선생님 다만 직관을 애들로 애써 너무 무시하는 경우 이런 건 직관은 생각보다 굉장히 정확해요 그리고 누가 더 직관이 뛰어나다 못하다는 게 아니고 인간은 누구나 매우 명확한 직관력을 가지고 있어요 다만 다만요 선생님 좀 더 뛰어나 보이는 제이센 같은 사람은 계속 그쪽으로 왼쪽 어깨의 늑대에게 먹이를 주었기 때문에 그쪽 늑대가 배가 불러서 커진 거고 선생님 같은 경우에 만약에 직관력이 약하다고 느껴지면 제이센보다 약해서가 아니고 먹이를 주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나는 MBTI에서 나는 아주 선생님 직관력형 N타입 이런 게 아니고 나는 아주 지극히 명확하게 객관적이고 논리적이고 명료한 타입이야 선생님 분명해야 돼 난 전 같은 거 안 믿어 이런 식으로 내가 살아왔기 때문에 직관을 애써 무시하고 무조건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시는 경우 그러니까 어떤 각자의 살아온 방식의 습관 차이에서도 분명히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요 오늘부터는 내가 꼭 타로카드 리딩 뿐만이 아니고요 삶을 살아가면서 자꾸 직관적으로 내가 아 오늘 왠지 안 나가는 게 좋겠다 아 오늘 왠지 이거 안 하는 게 좋겠다 아 오늘 왠지 이렇게 가보는 게 좋겠다는 직관을 따라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직관에 따르는 습관을 들였을 때 선생님이 타로 리딩을 하실 때 굉장히 명료해져요 직관력이 풍부해지고 명료해져요 그런 것들을 놓치시면 안 돼요 직관력을 적극 발휘해 보세요 선생님 그리고 의외로요 상대방이 소름끼쳐요 이런 거 한 번 두 번 듣고 나면 확신이 들어요 아 이런 게 직관이라는 거구나 자꾸 경험하다 보면 어지간한 타로마스터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선생님이 훨씬 더 명확한 직관력을 보여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은요 내가 계산하는 거예요 내 계산법상으로는 하나를 볼 수 있지만 잠재의식이나 무의식은 모든 것 내가 보이지 않는 에너지 영역까지 읽어내기 때문에 직관력을 발휘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제가 앞전 강의나 이문편에서 자주 말씀드린 것 제이 선생님 제일 자주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직관력을 발휘하라인데 그게 이제 워낙에 애써 무시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렇게 교육하는 거지 훈련하고 굳이 말씀드리자면요 오늘 원칙이 되게 중요해요 타로카드 리딩에 있어서도 구조라는 게 있고 방법 방향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너무 또 이번에는 너무 지나치게 직관만 발휘하시는 경우 그럴 때는 내 직관이 예를 들면 명료하지 않은 순간이 왔을 때 실력도 직관도 떨어지게 돼요 그럴 때는 다만 내가 직관이 명료하지 않을 때 기본적인 구조에 대한 베이스가 탄탄하면 무너지지 않거든요 어떤 경우에도 그래서 타로카드를 읽을 때 구조를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이런 구조를 확실하게 읽는 법은 선생님 지금 입문 과정에서는 굳이 하지 않아도 되고요 첫 번째 전체적인 분위기를 먼저 봐야 돼요 나무가 아니고 숲을 봐야 돼요 선생님 먼저 그래야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자 두 번째 결론을 읽어야 돼요 결론을 두 장을 봤으면 두 장 가지고 종합적인 결론을 내야 되는데 결론 없이 자꾸 겨까지만 찌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결론을 찾은 다음에 결론 안에서 원인과 상징들을 파악해야 돼요 그러니까 숲을 안 보고 숲이 없는 채로 나무부터 자꾸 이 나무, 저 나무, 노란색 나무, 파란색 나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체를 읽는 경우, 전체가 어긋나는 경우 그래서 순서는 반드시 전체에서 결론을 먼저 보고요 그 다음에 세부를 봐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부적으로 디테일을 리딩할 때 직관력을 발휘해 보시라는 거예요 생각보다 굉장히 정확하고 명료할 수 있어요 다만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 직관력이라는 게 전부가 되어서는 안 돼요 분명히 타로 리딩의 어떤 구조나 원칙을 갖고 전반적인 흐름을 갖고 가셔야 된다는 거 이 정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과정부터는 어드밴스드 전문가 과정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이렇게 말하자면 이렇게 말하자면